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고1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하려고 왔는데요. 지금 모의고사 전반부에 해당하는 18번부터 34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의 정답률이 어떤지 모의고사 메가스토지에서 집계한 정답률을 한번 쭉 봤는데요. 보시면 80% 이하로 떨어지는 문항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듣기도 4문항이나 들어왔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빨리 잡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10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지금 해설강의 선생님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50% 이하의 문항이 3문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후반부에 2문항 보이고 또 50% 언저리 있는 2문항도 전반부에 있다 보니까 전반부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랑은 전반부 진행하게 될 거고 또 후반부도 다른 선생님께서 찍어 놓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18번부터. 정답률 92%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초반에 얘기하는 게 좀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죠. 피츠버그 기차역에서 최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아주 deep concern, 우려가 있습니다. The station had traditional ticket offices. 원래는 이 전통적인 매표소, 티켓 어피스가 매표소잖아. 그래서 전통적인 매표소가 있었는데 These have been replaced with ticket vending machines. 이것이 무엇으로 대체가 됐냐면 티켓 밴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판기 같은 걸 밴딩 머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밴딩 머신으로 대체가 되었다. 이게 이제 변화가 된, 변경된 사항이 되겠죠. However, individuals who are unfamiliar with these machines are now experiencing difficulties accessing the railway services. 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익숙치 않은 개인들. 그러니까 뭐가 익숙치 않냐면 이런 기계들이랑 좀 익숙하지 않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이런 것들이 힘들겠죠.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nce these individuals heavily relied on the staff assistance, 지금 이러한 개인들은 우리 직원의 assistance, 도움이지. 도움에 크게 의존을 했다 보니까 They're in great need of ticket offices. 지금 그들이 필요한 건 뭐다? 매표소라는 거죠. 어떤 매표소냐면 staff, 직원이 있는 매표소가 필요합니다. Therefore, 여기 근거가 됐던 문장이고요. 그러므로 I'm urging you. urge 하는 게 촉구하는 거거든요. 고려하는 걸 촉구합니다. reopen하는 건 재오픈을 해달라는 거. 그래서 매표소를 재오픈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근거가 되는 문장,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에 해당하는 건 몇 번이었다? 기차역 유인 매표소 재운영, reopen을 요구하려고 어렵지 않았고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19번. 19번은 심경 변화에 당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모든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then suddenly Arthur fell into the corner of the stage. Arthur이라는 사람이 무대의 코너 부분에서 쓰러진 거야. 그래서 Jibben immediately approached Arthur. Jibben이 바로 이제 가가지고요. found his heart wasn't beating. 지금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걸 알게 됐죠. Jibben began CPR. CPR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근거가 됐던 Jibben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Please start breathing again. Please. 어떤 상황일까? 제발 다시 숨 쉬어. 숨 쉬어.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절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다가 중간에 의사라는 분이 와서 도와주고 그랬죠. 후반부에 보시면 Jibben was able to hear Arthur's breathe again. 자, 이제 Jibben이 그 Arthur의 숨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 숨을 쉬는 상황이 됐고요. Thinking to himself.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거야. Thank goodness. 자, 우리 이런 표현이 세상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 You're back. 네가 돌아왔구나. 자, 그러면은 숨을 안 쉬던 친구 CPR을 해서 이제 숨을 쉬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우리 선지를 보시면은 Thrilled. 자, 지금 여기부터 틀렸습니다. 우리 스릴이라고 하는 거는 스릴을 느끼는 거 굉장히 신날 때 영어에서는 이 스릴이라는 표현이 Excited의 동의어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신난 상황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bored. 지루해진 것도 아니고요. ashamed는 약간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상황도 아니었고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도 아닙니다. hopeful. 희망찬 거 아니고요. helpless는 무기력한 이란 뜻이야. 근데 지금 무기력한 게 아니라 뒤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죠. surprised, 놀란 거? 뭐 그래. 근데 indifferent로 상황이 바뀐 건가요? indifferent는 무관심한 이란 뜻이 거거든. 그러니까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번 될 수 없고요. desperate가 절박한, relieved, 안도하는 이란 뜻이니까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볼게요. 자, 이어서 20번 볼게요. data 1 cuánt string osphor aerálFlux 30번 ponto beta 1 explosion 앞 됐어 그 entin 12 그리고 ott 下面 은 8 아이 themselves üst 1 이것 그래서 ADE